어설프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도행전 챕터 13 두 번째 시간 액즈 챕터 13 버스 9-16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직독직해라 하기 전에 이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랫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설명에 있는 영어성경을 읽어보고 어휘 확인하고 직독직해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끊어육기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one, nine, one이래요. 시작하자마자 one인 줄 알고 nine, 이제 9절 할 차례죠. nine, then Saul, 그때 사울이 who is also called for 바울이라고도 또한 불리우는 사울이 was called 뭐뭐라고 불리다 거기에 also 또한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서 looked straight at lemurs 엘루마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아주 노려본 거예요. 그냥 잔뜩 노려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look straight at 그러면 엘루마를 노려보면서 instead 말했습니다. 10,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and an enemy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적군이다 that is right 올바른 모든 것이요 that is right 그러니까 옳은 것 의로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대적하는 사람이다 You are full of all kinds of deceit and trickery Deceit and trickery는 비슷한 말이에요. 사기, 속임 이런 말들 거짓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는 be full of 가득 차 있다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차 있다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너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니? 왜 이리 앞으로 뭐뭐 할 거니? 의지 주어의 의지도 나타내거든요. 너가 멈추지 않을 거야 제가 안 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내 것 때문에요. 너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perverting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stop 다음에요. I인지가 오면요. 뭐뭐 A라고 볼게요. A라고 A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하는 것을 멈추다 perverting은요.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을래? the right ways of the Lord 주님의 의로운 길을 벗어나게 하기를 너 방해하는 것을 즉 stop perverting 벗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방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님의 옳은 길을 의로운 길을 방해하기를 너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 part 1 now the hand of the Lord 주님의 손이 is against you 너를 대적하신다 against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대적하신다 you are going to be blind be going to는 뭐뭐할 것이다 will이랑 비슷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예요. 너는 be blind 눈이 멀게 될 것이다 for a time 얼마 동안 not even able to see 심지어 be able to는 뭐뭐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너는 눈이 멀어서 심지어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the light of the sun 뭐도 못 봐요 태양의 빛 햇빛 햇빛조차도 볼 수 없게 될 거다 11 part 2 11절 두 번째 immediately 즉시 mist and darkness came over him 안개와 어둠이 그래 그에게 임했습니다 and he grubbed around 손으로 더듬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손으로 더듬적거렸습니다 겉마치고 ing 계속해서 이어져서 and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someone to read read him까지 가야 돼요 read him read him 어떤 사람을 구했는데 누굴 구한 거냐면요 그를 인도해 줄 사람 여기에 to read에는요 someone을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by the hand 손을 잡고 12 when the precursor saw 총독이 보고서 보았을 때 what had happened 일어난 것을 의문문이 아니면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어난 일을 보고서 근데 had pp죠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일을 보고서 he believed 그는 믿었습니다 for he was amazed at 여기까지 보여주셔야 돼요 be amazed at 뭐뭐에 대해 놀라다란 뜻이에요 amazed 자체가요 이 뜻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아요 놀라게 하다란 뜻 그래서 놀라게 하다란 뜻이니까 내가 놀랐다라고 하면요 I am amazed 까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써줘야지만 내가 놀라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뭐에 대해 놀랐다 at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he was amazed at 그는 놀랐어요 the teaching about the lord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사실 끊지 말고 끝까지 읽는 연습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그는 주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be amazed at 해서 뒤에 뭐뭐에 대해서 놀라다 이런 것까지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13 from peffers 바보로부터 paul and his companions sailed 바보로부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항해에서 갔습니다 to perger in pamphilial 밤빌리아에는 이거 버가예요 버가 버가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도요 from to 위치를 조금 달리해줘서 같이 붙여놓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죠 거기로부터 여기로 갔다 해요 그측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습니다 뭐로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where John left them 거기에서 컷맞지 웨어가 오잖아요 앞에 나와있는 지명 이름 그대로예요 거기에서 요한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to return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14 from burger 버가로부터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그쵸 그럼 분명히 뒤에 뭐 나올까요 그쵸 2가 나올 거예요 이제 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자 버가를 떠나서 they went on to Pisidian Antio Pisidian Antio 까지 갔습니다 오늘 써준 이유는요 계속해서 가서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자 Pisidian Antio 까지 갔습니다 On the Sabbath 안식일에 They entered the synagogue 그들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And sat down 그리고 앉았습니다 15 After the reading 자 읽은 후예요 읽기거든요 얘가 읽기 읽기 후에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읽기 후에 이상하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읽기 후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이제 요거는요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요 뭘 읽었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거랑 연결시키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럼 왜 from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책에 쓰여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중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읽은 후에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 표현 나오면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말로는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영어로는요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써주는 경우가 많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The leaders of the synagogue 회당의 리더들 즉 회당장들 회당장들은 sent word to them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saying 뭐라고 말을 전했냐면요 이르기를 말하기를 brothers 형제들이요 If you have a word of exhortation exhortation 권하는 말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권할 말을 가지고 있다면 즉 권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for the people 사람들에게 please speak 말하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권할 말이 있다면 이게 왜 for를 써줬냐면요 exhortation 때문에 그래요 권하다 누구를 위해서 권하다 충고하다 라고 할 때 for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고할 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16 standing up 일어서서 갑자기 ing 나왔죠 주어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누구요 Paul이죠 Paul이 일어나서 Paul motioned with his hand 손짓을 했습니다 motion 뭔가 몸집 손짓이거든요 motioned with his hand 손을 가지고 손짓했습니다 몸짓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요거를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 바울은 손짓을 했습니다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fellow Israelites 이스라엘 동료들이요 fellow가요 친구 동료 같은 시대 사람 이런 뜻인데 사실 꼭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형제들이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왜냐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fellow Israelites 이스라엘 형제들과 이스라엘 형제들과 너희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배자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요 다시 해보는요 fellow Israelites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uard 한 단어처럼 해석해 주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형제들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이요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보시오 listen to me 나의 내 말 좀 들어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직독직해를 다 한 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영어성경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직독직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